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토익 엘씨스타트 최사아입니다. 오늘은 유니 23 기타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 하실 때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거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지만 이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 궁극적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잘하게 되셔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되시면 지금 배우신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날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언젠가 내가 정말 외국인이랑 이 대화를 할 거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건강이랑 관련돼서 들을 수 있을 만한 표현들 쭉 들어가 있네요. 덴테스트, 치과의사 그 위에 처방전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 한 몇 년 된 것 같은 2년 전쯤에 파트 3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처방전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또 학생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틀린 거야. 왜 틀렸다면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경 맞추러 어디 가죠? 안경점 가자. 안경점 하면 그 계시는 분들이 다 시력 재주시고 도수 맞춰주시고 전문적으로 쫙 해주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과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서 안경점을 가야 돼요.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듣고서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제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업. 검진이죠. 레귤러 체크업, 정기검사 이런 뜻으로도 잘 볼 수 있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Fully Book 넘나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동산. Real Estate. 부동산이죠. Real Estate만 해도 되고 Agency 붙이면 부동산 업체가 되고요. Real Estate Agent라고 하면 부동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Tenant. 이거 어떡해. 너무 중요하다. 진짜 별표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Tenant. Tenant. 임차인. 임대인이라고 해서 월세나 전세를 내고서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Tenant Part 5 문법 정답으로도 출제되는 단어니까 기억 잘해 두도록 합니다. Vacant. 비어있습니다. Empty. 다시 적어드릴게요. 어? 왜 이렇게 안 적히냐. Empty. 우와. 다시 적을게요. 그쵸? Furnished라고 하면 가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주소로 쓰는 거고 Commute. 통근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얘기할 때는 꼭 저 얘기해요. 여기서 뭐 웃음 웃은 대학교까지 통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는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쪽으로 오셔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도록 할 겁니다. 토익 프랙티스 questions 1-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f you'd like to drop by my office I can show you some pictures of those. Number 1 자, 일단 내용은 같이 한번 들어보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서 뭐라고 했었죠? 자, 초반부 문장 들어보시고 바라세게 들어가자. Hi. I'm calling about one of the vacant apartments that I saw listed on page 7 in the local newspaper. 자, 문장이 좀 길게 들어갔긴 했어요. Hi. I'm calling about I'm calling one of the vacant apartments. 자, I'm calling about one of the vacant apartments. 라고 들어갔죠. 비어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하나랑 관련돼가지고 전화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봤는데 That I saw listed on page 7 in the local newspaper. 지역신문 7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비어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랑 관련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Your ad included this telephone number. 당신의 광고가 이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contact information이잖아요. 전화번호가 연락 정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뉴스페이퍼를 보고 연락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남자 대사도 이어들어 보도록 합니다. Yes. Yes. Thanks for calling. Which property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Yes. Thanks for calling.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Which property are you interested in? 어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산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어떤 부동산 업체분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서 저한테 막 약간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시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부산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말인데도 좀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아마 뭐라 했겠죠. 무슨 물건 보는데요? 뭐 이렇게 했겠죠. 딱 그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자대사 들어갑니다. The one on the 10th floor of the Premier Towers building. 그렇죠. The one on the 10th floor of the Premier Towers building. The one on the 10th floor of the Premier Towers building. Premier Towers building의 10층을 좀 보고 싶은데 I would be It would be perfect for me. So I'm hoping I can arrange a viewing. 그렇죠. It would be perfect for me. 나한테 완전 완벽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보기 위해서 약속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대사 들어갑니다. I'm sorry. I'm sorry to tell you this,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들어갈게요. I'm sorry to tell you this,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들으셨어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I'm sorry to tell you this,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아파트 지금 빌려졌습니다. 아파트가 빌려졌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약간 우리가 듣기 편하게 발음을 좀 제가 해드려 보자면 I'm sorry to tell you this,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이 정도만 들어가도 듣는데 크게 물이 없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죠. But that apartment has been rented.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모사하면서 성대모사하는 것처럼 모사하시면서 계속 따라 읽어주셔야 나중에 캐치 가능하실 겁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I do have some other properties in that building. 자, 그 건물의 다른 properties, 부동산들도, 물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d like to drop by my office, I can show you some pictures of those. 자, if you라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당신이 like to drop by my office, 제 사무실 한번 들려주신다면 그 물건들에 대해서 사진 보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drop by가 무슨 뜻이에요? drop by는 visit, 방문하다 란 같은 뜻으로 들어가요. 방문하다. 혹시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은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고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드록바 이렇게 치면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드록바가 방문하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꼭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남자 누굽니까? 남자는 안녕, 내가 있잖아. 아파트 관련돼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거든. 그리고 남자가 어떤 물건 관심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는 그래, 부동산 중개 업자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D번 바로 들어가 주시고 2번, 여자가 남자의 연락처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쌤이랑 아까 봤었대. 내가 지역 신문에서 지역 신문에서 네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를 봤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A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서 10층 아파트, 여자가 살고 싶다. 여자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10층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라고 들어갔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미 rented. 이미 팔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빌려서 있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It i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푸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일상생활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정말 재밌는 겁니다. 재밌게 재밌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빨리 토익 만점, LC 만점, 최소 LC 만점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